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홈즈 시리즈 에디션 주홍색 영구 남명성 옹김 출판사 펭귄 클래식 그동안 홈즈와 와스는 좋은 친구이자 파트너로서 대부분의 사건을 함께 해왔는데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소개하는 주홍색 영구는 홈즈와 와스는 첫 만남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와스는 홈즈가 맡은 대부분의 사건들을 소개했듯이 홈즈와의 첫 만남과 관련된 에피소드 역시 와스는의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와스는으로서는 이때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너무나도 독특하고 강렬한 홈즈에 대한 첫인상이 이 작품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홍색 영구는 아서 코난 도일이 발표한 셜록홈즈 시리즈 중 첫 번째 작품으로 사건 발생 순서로는 세 번째 사건입니다. 앞에 소개한 글로리아 스콥과 머스크레이브가의 의식문은 왓슨과 만나기 전 홈즈 혼자 해결한 사건으로 사건 경위를 파트너이자 친구가 된 왓슨에게 홈즈가 이야기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홍색 영구는 홈즈가 맡은 사건에 왓슨이 동행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이기도 하죠. 아서 코난 도일은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에드가 알렘포와 프랑스 트리 소설가 에밀 가브리오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홈즈와 왓슨의 대화를 통해 작품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 왓슨은 독특하고 개성적이며 때로는 파격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가 없어 못마땅하다는 말을 서슴치 않는 무개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뜻밖의 무지목매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셜록홈즈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홈즈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탐정으로서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홈즈의 탐정으로서의 천재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홈즈의 공로가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홈즈의 활약상을 세상에 알리고자 홈즈의 전기작가를 자임하게 되죠. 독특하고 개성적인 남자 셜록 홈즈와 모범적이고 반듯한 남자 존 왓슨 이 두 남자의 브로맨스가 시작된 주홍색 연구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장 셜록 홈즈씨 나는 1878년 런던 대학교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네틀리로가 계속해서 군의관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밟았다. 그곳에서 학업을 마친 나는 정식으로 노스움벌랜드 화승총 제5연대에 군의관으로 배속되었다. 부대는 당시 인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내가 합류하기도 전에 제2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벌어졌다. 몸베이에 도착해 보니 내가 속한 부대는 산을 타고 전진해 이미 적극 깊숙이 들어간 상태였다. 나는 비슷한 상황에 빠진 다른 많은 장교들과 함께 부대를 따라갔고 안전하게 칸다하르에 도착해 소속 부대를 찾아 즉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누리고 출세를 했지만 나에게 전쟁은 불행이자 재난이 아닐 수 없었다. 부대에서 차출된 나는 버크셔 연대에 배속되어 마이완드 전투에 참가했다. 전투에서 나는 어깨에 지자일 총알을 맞았는데 이것은 어깨뼈를 부수고 쇄골 하동맥을 스치고 지나갔다. 내 밑에서 위생병으로 일하던 머리의 희생과 용기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무서운 적군의 손에 떨어질 뻔했다. 머리는 짐 씻는 말에 내 몸을 씻고는 안전하게 영국군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오랜 고통에 지치고 몸이 약해진 나는 부대를 떠나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다른 많은 병사들과 함께 페시아와르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병실 안에서 걷거나 베란다에 나가 일광욕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상태가 좋아지기도 했으나 다시 장티 부스에 걸리고 말았다. 여러 달 동안 절망에 빠져 시간을 보낸 나는 놀랄만큼 약해지고 여유였다. 결국 군 당국은 하루도 더 지체하지 말고 나를 영국으로 후송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나는 서둘러 군 수송선 오론 테스호에 올라탔고 한 달 후 포츠머스 부두에 내렸다. 건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으나 자비로운 정부는 몸을 회복하라며 9개월이나 되는 휴가를 내준 상태였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하루에 11실링 6펜스라는 금액이 사람에게 허락하는 만큼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이끌리듯 런던으로 향했다. 빈둥거리며 사는 영국의 모든 사람들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거대한 우물통 같은 런던으로 빨려들었다. 나는 런던의 스트랜드가에 있는 작은 호텔에서 한참 동안 머물며 쓸쓸하고 의미 없는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러는 와중에 가진 돈을 생각보다 너무 방만하게 낭비하기도 했다. 결국 재정 상태는 놀랄 정도로 나빠졌고 시골 어딘가로 떠나거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후자를 택한 나는 우선 거칠에 뿐인 호텔 생활을 청산하고 비용이 덜 드는 숙소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그런 결론을 내린 날 크라이티어리언 바에 서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다. 돌아보니 바트 병원에서 나를 도와 수술을 하곤 했던 스탠포드였다. 아는 일하고는 없는 황량한 대도시에서 친숙한 얼굴을 보는 것은 외로운 사람에게 정말 즐거운 일이었다. 예전에 함께 지내던 시절에도 스탠포드와 그다지 친하지는 않았으나 나는 그를 열렬히 반겼다. 그 역시 나를 만나 기뻐하는 듯 보였다. 즐거운 기분에 그에게 홀번에 함께 가 점심을 먹자고 말했다. 우리는 영업용 이른마차를 타고 출발했다. 그동안 뭘 하며 지낸 겁니까? 왓슨 선생님. 붐비는 런던 거리를 덜그럭거리며 달리는 마차에서 스탠포드는 자신이 놀랐다는 걸 숨기지 않고 물었다. 나뭇가지처럼 빼빼 마르고 나무 열매처럼 누렇게 뜨셨군요. 나는 그동안 겪은 고난을 간단히 줄여서 말했음에도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 정말 딱하군요. 그래 이제는 어쩌실 작정입니까? 스탠포드는 내가 겪은 불행을 듣고 나더니 애처롭다는 듯 말했다. 묵을 곳을 찾고 있지. 적은 비용으로 쾌적한 숙소를 구하는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네. 나는 대답했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로군요. 오늘만 해도 그런 말을 두 번째 들으니 말입니다. 스탠포드가 말했다. 다른 누가 또 이런 말을 했단 말인가? 내가 물었다. 병원 화학 실험실에서 일하는 어떤 친구인데요. 괜찮은 집을 찾았는데 혼자 새를 내기는 좀 비싸고 함께 공간을 나누어 사용할 사람을 찾는 일도 어렵다면서 마침부터 한숨을 내쉬고 있더라고요. 그거 잘 됐군. 그 사람이 집세를 함께 낼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라면 내가 적임자라고 할 수 있네. 나야말로 혼자 지내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살았으면 하고 바라던 바니까 말일세.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젊은 스탬포드는 와인잔 너머로 약간 이상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아직 셜록 홈즈를 모르셔서 그러는 겁니다. 어쩌면 계속 함께 지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아니요. 그 친구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고요. 생각이 약간 괴이한 사람이라서 그렇죠. 과학 가운데 특정 분야에 너무 몰두한다거나 할까요. 제가 아는 한 더할 나위 없이 품위가 넘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럼 의대에 다니는 친구겠군. 아닙니다. 뭘 공부하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해부학에는 정통한 것 같고 화학자로서는 인류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제대로 의학 수업을 받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종잡을 수 없이 멍뚱한 공부를 하지만 희한한 지식을 잔뜩 알고 있어서 교수들이 깜짝 놀라곤 하더군요. 그런데도 그 친구가 뭘 공부하려는 건지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단 말인가. 없습니다. 쉽사리 입을 여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기분이 내키기만 하면 신이 나서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하지만요. 그 친구를 만나보고 싶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면 조용한 습성을 지닌 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더 좋겠지. 나는 아직 큰 소음이나 자극을 견뎌낼 정도로 튼튼하지는 않다네. 그런 것들이라면 늙어 죽을 때까지 더는 필요 없을 정도로 아프가니스탄에서 경험했으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자네 친구를 볼 수 있겠나 그 친구 그 친구 지금 분명히 연구실에 있을 겁니다. 연구실에 도통 나타나지 않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그곳에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괜찮으시면 점심 후에 같이 찾아가 보죠. 그 뒤로 우리는 연구실을 오가며 그 친구를 만나는 동안 알게 된 걸 말씀드린 것뿐이니까요. 그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한 건 선생님이니까 제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면 그냥 그만두면 될 일이네. 나는 스탬포들을 똑바로 보며 덧붙였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보기에 자네는 이 문제에서 발을 빼려는 것 같군. 우리가 만나려는 그 친구 성격이 그 정도로 무서운가 그게 아니면 뭐지 애둘러 대지 말고 있는 대로 말해보게 왓슨 선생님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일을 설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홈즈는 약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학이론을 신봉합니다. 거의 냉혹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 사람이라면 최근에 채소에서 발견한 독성물질을 친구에게 약간 먹여볼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말했지만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 물질이 사람에게 정확히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다는 당구정신 때문에 말입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는 친구뿐 아니라 자기 입에도 서슴지 않고 털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명확하고 엄밀한 지식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성격이로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가 지나친 것 같더라고요. 해부실에서 시체를 막대로 두들겨 패는 지경에 이르고 보면 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니 시체를 두들겨 패했다고? 그렇다니까요. 죽은 사람 몸에 타박상이 얼마나 생길 수 있는지 알아내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본 일입니다. 그런데도 의대생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라니까요. 그 친구가 도대체 뭘 연구하는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어쨌든 다 왔으니 만나보시고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좁은 골목으로 접어든 다음 건물 옆에 나 있는 조그만 샘문을 통해 커다란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을시년스러운 돌계단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가는 길은 따로 안내를 받을 필요조차 없었다. 우리는 긴 복도를 따라 걸었다. 회반죽을 칠한 벽에 회갈색 문이 줄지어 나있었다. 복도 끝머리에 거의 다다른 뒤 낮은 아치로 된 통로로 접어들자 화학실험실이 보였다. 천장이 높은 실험실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병들이 어수선하게 늘어서 있었다. 여기저기 놓인 넓고 낮은 탁자들 위엔 증류기와 시험관 그리고 푸른 불꽃을 쏟아내는 작은 분젠 버너들이 빽빽하게 놓여있었다. 실험실 안에 학생이라고는 한 명뿐이었는데 그는 멀리 떨어진 탁자 앞에서 몸을 숙인 채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우리의 발소리에 뒤를 휠깃 돌아본 사내가 펄쩍 뛰어오르며 기쁨의 함성을 내질렀다. 찾았어 내가 찾았다고 그는 내 곁에 선 스탠포드를 향해 소리를 지르더니 시험관 하나를 손에 들고 우리 쪽으로 뛰어왔다. 오직 해모글로빈과 반응해야만 침전하는 시약을 발견했단 말이야. 금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얼굴에 즐거움이 넘쳐나지는 않을 것 같았다. 왓슨 선생님 셜록 홈즈 씨를 소개합니다. 스탠포드가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홈즈는 내 손을 잡으며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가 소나기를 움켜쥐는 세기는 왠지 신뢰가 느껴지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오셨군요. 그걸 어떻게 하셨죠?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혼자 킬내대며 웃었다. 지금 중요한 건 해모글로빈입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들 아시죠? 물론 화학적으로 흥미로운 사실입니다만 그걸 써먹을 꽃이 내가 대답했으나 홈즈가 말을 끊고 나섰다. 이 정도로 유용한 법의학적 발견은 최근 몇 년 동안 없었을 겁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핏자국이 존재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당장 이리로 와보십시오. 홈즈는 열을 올리며 내 코드 소매를 붙잡더니 자신이 일하고 있던 탁자 앞으로 잡아당겼다. 우선 신선한 피가 필요합니다. 그는 자루가 달린 긴 송곳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찌른 다음 피펫을 사용해 피 한 방울을 빨아들였다. 이렇게 적은 양의 혈액을 물 1리터와 섞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그냥 순수한 물처럼 보일 겁니다. 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백만분의 1도 채 되지 않겠죠. 하지만 독특한 반응을 보일 게 확실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물이 당긴 용기에 하얀색 결정체 몇 개를 넣고 다시 투명한 액체 몇 방울을 떨어뜨렸다. 갑자기 물이 흐릿한 나무색갈로 변했고 이어서 유리용기 바닥에 갈색 침전물이 나타났다. 홈즈는 손뼉을 쳤다.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얻은 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정밀한 검사로 보이는군요. 내가 의견을 말했다. 멋지죠. 멋집니다. 유착목 수지를 이용한 검사는 불편한데다 불확실하기 그지없습니다. 현미경으로 혈액을 검사하는 방법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피가 묻은지 몇 시간만 지나도 현미경은 무영지물이 되고 말죠. 하지만 이 검사는 오래된 핏자국이나 새로 생긴 핏자국 모두에서 제대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 버젓이 활보하는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을 겁니다. 그렇군요. 나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범죄 수사를 하다 보면 늘 만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벌어진 사건의 용의자를 붙잡았다고 칩시다. 사내의 속옷이나 외투를 조사했더니 갈색을 띈 얼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건 빗자국일까요? 진흙일 수도 있고 녹이 묻은 것이거나 과일 얼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그런 문제가 수사를 맡은 사람들을 늘 힘들게 하곤 했습니다. 왜냐고요? 믿을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셜록 홈즈의 검사법이 있으니 그런 어려움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홈즈의 눈이 빛을 내며 번쩍 거렸다. 그는 갈채를 보내는 관중을 상상 속에서 불러내기라도 한 것처럼 한 손을 가슴에 얹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축하를 해드려야겠군요. 나는 신들린 듯한 그의 태도에 적잖이 놀라며 말했다. 작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폰 비숏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 검사법이 존재했다면 분명히 그자의 목을 매달 수 있었을 겁니다. 브래드 퍼드의 메이슨이나 악명높은 멀러 몽펠리에의 느페브로 그리고 뉴 올리언스의 삼손도 마찬가지고요. 이 검사법이 있었다면 확실하게 해결했을 사건을 스무개는 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홈즈 자네 걸어다니는 범죄 영감이라도 되는 것 같군. 스탠포드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스탠포드 자네는 그런 정보들에 관한 신문을 발간해도 좋을 거야. 명칭은 경찰 뉴스라고 부르면 되겠군. 셜록 홈즈는 송곳으로 찌른 손가락에 조그만 반창고 조각을 붙이며 대꾸하더니 웃음을 띈 채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조심해야 합니다. 독국물로 장난을 많이 치는 편이라서요. 그는 손을 들어 보였다. 비슷한 반창고 조각이 더덕더덕 붙어 있었는데 강한 산성물질에 변색된 모습이었다. 홈즈 할 말이 있어서 왔다네. 이분이 하숙을 구하는 중이야. 그리고 자네도 집세를 나누어 낼 사람이 없다며 투덜거렸잖아. 내 생각엔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어떨까 싶네. 셜록 홈즈는 자신이 구한 집을 나와 함께 사용한다는 생각을 하니 즐거운 모양이었다. 베이커가의 집을 봐두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더군요. 독한 담배 냄새를 싫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만 나도 늘 독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정말 잘되었군요. 나는 늘 화학약품을 주변에 두고 가끔은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불편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내 단점이 또 뭐가 있지? 아, 나는 가끔 우울증에 빠져 며칠이고 입을 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 화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혼자 내버려 두면 금세 괜찮아집니다. 선생께서는 고백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함께 살기 전에 서로 나쁜 점은 알아두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런 식으로 묻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조그만 불독 한 마리를 키웁니다. 그리고 전 신경이 날카로워서 시끄러운 걸 싫어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적인 데다 사실 엄청난 게으름뱅이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다른 나쁜 버릇이 많았지만 지금으로서는 방금 말한 것들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시끄러운 걸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바이올린 소리는 어떠십니까? 홈즈는 불안한 듯이 물었다. 그건 연주자에 따라 다르죠. 훌륭한 솜씨로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는 신께서 내린 기쁨이지만 뭐 형편없는 실력이라면 아 그럼 괜찮겠군요. 홈즈는 즐겁게 웃으며 큰소리로 대꾸했다. 내 생각에는 서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방이 마음에 드신다면 말입니다. 그럼 언제 집을 보러 갈까요? 내일 정오에 이리로 찾아오십시오. 함께 가서 모든 걸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홈즈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정확히 정오에 오겠습니다. 나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우리는 다시 실험에 빠진 홈즈를 두고 밖으로 나와 내가 묵는 호텔을 향해 걸었다. 스탠포드 그런데 말일세 저 친구는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차린 걸까? 나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스탠포드에게 물었다. 스탠포드는 수수께끼 같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제가 이상하다고 말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저 친구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아내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아직 밝혀지지 않았단 말인가? 나는 양손을 마주대고 문지르며 탄성을 질렀다. 구미가 당기는군. 정말 고맙네. 인간이 연구해야 할 대상은 인간이다. 라는 말도 있지 않나. 그럼 그 친구를 연구해야만 하겠군요. 하지만 결국은 골칫덩어리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저라면 선생님이 그에 관해서 알아내는 것보다 그 친구가 선생님을 더 잘 파악할 거라는데 돈을 걸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스탠포드는 작별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잘 가게. 인사를 마치고 호텔로 들어서는 나는 새로 알게 된 홈즈라는 사내에 대해 무척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2장 추리의 과학 우리는 약속대로 다음날 만나 전날 그가 말했던 베이커가 220일 비번지에 있는 집을 함께 구경 했다. 쾌적한 침실 두 개와 넓고 통풍이 잘 되는 거실 하나로 이루어진 집은 가구도 잘 갖춰져 있고 커다란 창이 두 개나 있어 햇빛도 잘 들었다. 모든 면에서 마음에 쏙 드는 집인데다 집세도 둘이 나누니 적당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고 그날로 바로 그 집에서 생활하기로 했다. 나는 당장 호텔로 가 소지품을 옮겼고 셜록홈즈는 다음날 아침에 상자 몇 개와 여행가방 여러 개를 들고 나타났다. 우리는 하루 이틀 정도 바쁘게 움직이며 짐을 풀고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안에 둘 물건들을 정리했다. 일을 마치고 나서는 점차 새로운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홈즈는 분명 함께 살기에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다. 나름대로 조용했으며 정상적인 습관을 갖고 있었다. 밤 열 시 이후에는 깨어있는 법이 거의 없고 아침이면 늘 내가 일어나기 전에 식사를 마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온종일 화학실험실이나 해부실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가끔은 오랫동안 산책을 하기도 했는데 시내에서도 가장 지저분한 곳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다. 이래야겠다는 기분이 들면 아무것도 그를 억누르지 못했으나 어떤 때는 그 반대로 며칠이고 거실 소파에 누워 아침부터 밤까지 말 한마디 꺼내지 않고 손발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럴 때면 그의 눈에서 꿈꾸는 듯 텅빈 기운이 엿보였다. 혹시 마약에 중독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평소에 워낙 절도 있고 청결하게 사는 사람이라 그런 말을 차마 입에 담을 수는 없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그와 그가 가진 인생의 목표에 대한 나의 관심은 서서히 더 깊어지고 커졌다. 겉으로 드러난 외모는 아무리 그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키가 180cm를 훌쩍 넘는 데다 지나칠 정도로 말라서 훨씬 더 커 보였다. 눈매는 이미 말했던 것처럼 무기력하게 지내는 시간을 제외하면 날카롭게 꿰뚫어 보는 듯 했다. 홀쭉한 매브리코까지 더하면 전체적으로 빈틈없고 겨련한 인상을 풍겼다. 길고 모난 턱은 결단력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양손이 늘 잉크와 화학약품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가끔 부서지기 쉬운 실험기기들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손놀림이 대단히 섬세하기도 했다. 내가 홈즈에 간에 얼마나 자주 궁금해 했고 또 그가 자신에 관해서라면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을 깨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털어놓는다면 독자들은 아마도 나를 참견이나 일삼는 구제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단정을 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목적 없이 살고 관심을 쏟을 대상이 없었는지 기억해 주기 바란다. 건강이 좋지 않아 예외적으로 날씨가 화창하지 않으면 쉽게 나다닐 수도 없고 나를 찾아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깨뜨려 줄 친구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동거인의 별거다닌 미스터리를 열렬히 반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비밀을 캐내려고 많은 시간을 들여 애썼던 것이다. 홈즈는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아니었다. 내가 묻자 그는 스탠포드의 말이 옳다고 자신이 직접 확인해 주었다. 그렇다고 어떤 분야에서 학위를 받아 과학이나 다른 학문에서 더 깊은 지식을 쌓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열은 놀라웠으며 풍부하고 정밀한 지식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어서 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았다. 무언가 확실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연구하거나 한치도 틀림없는 지식을 얻고자 노력할 리가 없었다. 막연히 온갖 책을 읽는 사람이 그처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기란 쉽지 않다. 그럴 듯한 이유가 없다면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들을 머리에 담아서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는 박식했으나 무지한 분야도 놀라울 정도로 많았다. 현대문학이나 철학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내가 토마스 칼라일의 말을 인용하자 그는 더없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그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한 사람인지 물었다. 그렇지만 내가 가장 놀란 순간은 그가 코페르니크스의 지동설과 태양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았을 때 였다. 19세기를 사는 개화된 인간이 지구가 태양주의를 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매우 놀라신 모양이군요. 홈즈는 깜짝 놀라는 내 표정을 보며 웃음을 지었다. 이제 모르던 걸 알았으니 잊으려고 최대한 노력해야겠습니다. 홈즈씨 있는다구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설명을 시작했다. 나는 인간의 뇌가 본래 텅 빈 조그만 다락방 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가구를 골라서 그 안을 채워야 하는 거죠. 눈에 띄는 온갖 잡동사니를 주워닮는 바보의 머리라면 쓸만한 정보는 밖으로 밀려나기 마련인데다 다행히 남은 정보가 있어도 이리저리 다른 내용과 뒤섞여서 정작 필요할 때는 찾아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솜씨 좋은 장인들은 두뇌라는 다락방에 담을 것을 정하는 데 매우 신중을 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받아들이고 분류 또한 잘해서 가장 완벽한 상태로 정리해둡니다. 조그만 다락방에 벽돌이 신축성이 있어서 한없이 늘어날 거라는 건 우산입니다. 장인들의 방식대로 살다 보면 새로운 지식을 더할 때마다 예전에 알았던 뭔가를 잊어야만 하는 시기가 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사실이 유용한 지식을 밀어내지 않도록 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홈즈씨 태양계란 말입니다. 나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워슨 선생 도대체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겁니까? 홈즈는 참지 못하고 내 말을 끊고 나섰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지구가 태양주의를 돌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구가 달주의를 돈다고 하더라도 나나 내가 하는 일에는 한 푼어치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나는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묻고 싶었다. 그러나 왠지 그가 내 질문을 달갑지 않게 여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나는 그와 나는 짧은 대화를 곰곰이 생각한 다음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았다. 그는 자신의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은 알아두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 그가 가진 지식은 그에게 유용한 것들을 더였다. 나는 그가 특별히 여러가지 지식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를 머릿속에 나열해 보았다. 심지어 연필을 꺼내 간단히 적어보기도 했다. 정리를 마친 내용을 보고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식이었다. 셜록홈즈가 가진 지식의 범위 1번 문학에 대한 지식 전무함 2번 철학에 대한 지식 전무함 3번 천문학에 대한 지식 전무함 4번 정치에 대한 지식 부족함 5번 식물학에 대한 지식 경우에 따라 다름 벨라도나와 아편 그리고 독초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상식이 풍부함 그러나 실용적인 원예상식은 전무함 6번 지질학에 대한 지식 실용적이지만 제한적임 한 번 보고도 흙을 서로 구별할 수 있음 산책에서 돌아와 바지에 튄 흙탕물을 보여주고 색과 성분만으로 런던에 어떤 구역에서 묻은 것인지 말해주었음 7번 화학에 대한 지식 조예가 깊음 8번 해부학에 대한 지식 정확하지만 체계가 없음 9번 끔찍한 사건을 다룬 문헌에 대한 지식 놀라운 수준 금세기에 벌어진 온갖 범죄사건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듯 보임 10번 바이올린 연주는 수준급 11번 목검 권투 검술은 전문가 수준 12번 영국 법률에 관해서는 상당한 실제적 지식이 있음 12번까지 목록을 작성하던 나는 천여만 채 종이를 불속에 던져버린 다음 혼자 중얼거리고 말았다 이렇게 여러가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추구하는 일이 뭔지 이런 잡다한 지식을 요구하는 직업이 뭔지 알아내느니 여기서 그만 포기하는 편이 났겠군 홈즈가 바이올린을 제법 잘 연주한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상당한 실력이긴 했지만 다른 능력들과 마찬가지로 독특한 면이 있었다 내가 청하자 멘델스톤의 무언가나 다른 유명한 곡들을 연주하는 것으로 볼 때 꽤 어려운 곡들도 연주할 줄 아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곡을 연주하거나 알아들을 수 있는 가락을 켜는 법이 거의 없었다 저녁이면 그저 팔걸이가 달린 의자에 몸을 뒤로 기대고 앉아 눈을 감고 무릎에 올려놓은 바이올린을 아무렇게나 활로 긁어대곤 했다 바이올린에서는 가끔 낭낭하고 구슬픈 화음이 울려나오기도 했다 어떤 때는 괴상하지만 쾌활한 음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것은 분명히 홈즈를 사로잡은 생각을 반영한 것 같은 소리였다 하지만 음악이 생각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종잡을 수 없는 일시적인 생각이 그저 소리로 흘러나오는 것뿐인지도 알 도리가 없었다 그는 그런 소리를 참고 들어준 내게 조금이나마 보상이라도 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곡들을 재빨리 연달아 연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곤 했는데 그러지 않았더라면 나는 화를 도드는 소음에 반기를 들고 일어섰을지도 모를 일이다 함께 살기 시작한 첫 주에는 우리를 찾아온 손님이 전혀 없었다 나는 홈즈도 나와 마찬가지로 친구라고는 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그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 그 중에서도 키가 작고 검은 눈에 창백한 얼굴에 레스트레이드라는 사내가 한 명 있었는데 홈즈는 그를 내게 소개해 주었다 그는 일주일에 서너번은 하숙집에 들렀다 어떤 날 아침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찾아와 30분도 넘게 머물다 돌아갔다 같은 날 오후에는 행상꾼처럼 보이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초라한 행색을 한 손님이 잔뜩 흥분한 모습으로 찾아왔고 그가 떠나자마자 이번에는 되는대로 걸쳐입은 중년여인이 나타났다 또 어떤 날인가는 머리가 하얗게 센 신사가 홈즈와 한참 면담을 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번엔 기차역에서 짐꾼으로 일하는 사내가 무명 벨벳으로 된 제복을 입은 채 찾아오기도 했다 이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셜록 홈즈는 거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며 간청을 했고 그때마다 나는 침실로 물러나곤 했다 홈즈는 늘 불편하게 해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미안하지만 거실을 사무실로 사용해야 합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두 고객이거든요 그때도 솔직하게 물어볼 기회가 있었으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게 비밀을 털어놓도록 하는 일이 왠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포기하고 말았다 당시에는 홈즈가 터놓고 말하지 않는 데는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더니 내 오해를 풀어주었다 그날은 3월 4일이었다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그날 내가 다른 때보다 일찍 일어났더니 셜록홈즈가 미처 식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숙집 안주인은 늦게 일어나는 내 버릇에 익숙해진 터여서 내 식사가 보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커피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인간이란 말도 안 되는 일로 토라지건 하는 법이다 나는 종을 흘려 식사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퉁명스럽게 알렸다 그러고는 시간을 보내려고 탁자 위에 놓인 잡지 한 권을 집어들었는데 그러는 동안 홈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구운 빵만 우적거리며 먹고 있었다 어떤 기사 제목에 연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한 나는 자연스럽게 내용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제목은 거창하게도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관찰력이 날카로운 사람이 주변 사물을 정밀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조사하면 얼마나 많은 걸 알아낼 수 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통찰력과 어리석음이 뒤섞인 범상치 않은 글을 읽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럴 듯하고 세심한 논리였으나 내가 보기엔 부자연스럽고 과장된 추론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순간적인 표정이나 근육의 실력거림 또는 눈길만으로도 상대방의 깊은 속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 관찰과 분석으로 단련된 사람을 속이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유클리드의 명제만큼이나 확실하게 결론을 내렸다 경험이 없어서 자신이 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놀라다 못해 자신을 마법사라고 여길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글쓴이는 이렇게 썼다 논리학자는 바다를 보거나 폭포 소리를 듣지 않고도 물 한 방울만으로 그것이 대서양이나 나야가라 폭포 어디 것인지를 유추해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상만사는 거대한 하나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리 하나만 보더라도 언제든 전체적인 특성을 알아낼 수 있다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추리와 분석의 과학 역시 오랫동안 끈기있게 연구해야만 익힐 수 있으며 제 아무리 평생을 노력한다고 해도 완벽한 경지에 이를 수는 없다 더할 나위 없이 어려운 도전적 정신적 측면에서의 접근 이전에 우선 훨씬 기초적인 과제를 터득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만나 한번 훑어보고 상대방의 이력을 알아내거나 그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그런 훈련은 유치해 보일 수도 있으나 관찰력을 연마할 수 있게 하며 관찰자로 하여금 어디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상대방의 손톱 코트 소매 신발 바지의 무릎 주위 엄지와 검지의 굳은 정도 표정 그리고 셔츠의 소매뿌리 등을 살펴보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뻔히 드러난다 실력이 실력이 좋은 관찰자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도 뭔가 알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야말로 입에 담지도 못할 헛소리로군 살다 살다 이런 쓰레기 같은 글은 처음 읽어봅니다 나는 잡지를 큰소리나게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뭔데 그러십니까 셜록 홈즈가 물었다 아 이 글 말입니다 나는 아침이 차려진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작은 숟가락으로 글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목에 표시를 해둔 걸 보니 홈즈 씨도 읽으셨겠죠 재치 넘치는 글이라는 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짜증이 나는군요 이건 분명히 혼자 서재에 처박힌 채 안락의자에 앉아 빈둥거리는 사람이 온갖 개변을 동원해 만들어낸 이론이 분명합니다 실용적이지 못해요 글을 쓴 친구가 지하철 3등 칸에 처박혀 함께 열차를 탄 사람들의 직업을 알아내는 장면을 포구시군요 나라면 알아맞히지 못한다는데 천배를 걸겠습니다 돈을 잃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글은 내가 쓴 겁니다 홈즈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 당신이 있었다구요 그렇습니다 나는 관찰과 추리에 소질이 있습니다 황당무게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래서 설명한 이론은 대단히 실용적입니다 얼마나 실용적인지 나는 그 이론으로 먹고 살 정도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물었다 나는 나만의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나 하나뿐일 겁니다 뭐 조언을 해주는 형사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런던에는 경찰에서 일하는 정식 형사들도 많고 사설 탐정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한테 오죠 그러면 나는 그들이 제대로 된 단서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들이 아는 증거를 모두 펼쳐놓으면 범죄 역사에 대한 지식의 도움을 받아 대부분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들 간에는 가족처럼 닮은 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만일 천가지 케이스에 세세한 내용을 손안에 지고 있다면 천 한 번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건 더 이상한 일이죠 레스트레이드는 유명한 형사입니다 최근에 모조품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다 난관에 부딪혀서 날 찾아오곤 했던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죠 대부분 사설 조사기간을 거쳐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모두 뭔가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라 약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은 내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수료를 챙기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한 대로라면 홈즈 선생은 방에 앉은 채로 직접 모든 상황을 세세히 지켜본 사람들조차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직관력이 있거든요 가끔은 생각한 것보다 더 복잡한 사건과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도 해야죠 나는 사건 해결에 적용할 특수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지식이 문제를 놀라울 정도로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왓슨 선생께서는 우습게 생각하셨지만 내가 그래 쓴 추리의 법칙은 실제로 일할 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들입니다 나는 관찰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오셨을 거라고 말하자 꽤 놀라시는 것 같더군요 그건 틀림없이 누군가 말해줬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왓슨 선생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래된 습관에 의해 머릿속에 일련의 생각들이 재빨리 흘러갔죠 그리고 결국 중간 단계를 거친다는 의식도 없이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중간 단계는 있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론을 해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 신사는 이 신사는 의사처럼 보이지만 군인 분위기를 풍긴다 그렇다면 분위기 아닌 게 분명하다 얼굴이 얼굴이 검게 검게 탄 걸 보니 열대지방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손목이 하얀 걸 보니 피부색이 본래 검은 것은 아니다 초췌한 얼굴을 보니 병에 걸려 고생한 게 틀림없다 영국군 군의간이 고난을 겪고 팔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열대지방은 어딜까 아프가니스탄이 분명하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오셨다고 말했고 선생은 깜짝 놀란 겁니다 설명을 들으니 간단하게 그지였뿐요 에드가 알렘포의 소설에 등장하는 딥행을 연상시키는군요 그런 인물이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셜록홈즈는 일어서서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나를 딥행에 비교하신 말씀은 틀림없이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딥행은 상당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15분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생각에 빠진 친구를 방해하면서 적절한 의견을 내놓는 일은 정말이지 속되게 화려하고 천박한 수작이란 말입니다 뭐 그 역시 천재적인 분석력을 지녔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드가 알렌포가 생각했던 것처럼 비범한 인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 프랑스의 추리소설가 에밀 가브리오의 작품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작품에 등장하는 르콕 탐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물었다 셜록 홈진은 비웃기라도 하듯 코를 킁킁 거렸다 르콕은 비참할 정도로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홈진은 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에게서 칭찬할 만한 유일한 점은 힘이 넘쳤다는 것뿐입니다 그 책들을 읽고 있노라면 마음이 정말 언짢아지더군요 문제는 누군지 모르는 죄수의 신원을 밝혀내는 거였죠 저라면 24시간 안에 해냈을 겁니다 르콕은 6달 정도나 걸렸죠 형사들에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교과서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훌륭하다고 여겼던 두 주인공을 건방진 태도로 평가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어쩐지 화가 났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거리를 내다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독특한지는 몰라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쭐대는 작자로군 요즘은 범죄도 범죄자도 없습니다 홈진은 불만스럽다는 듯 말했다 탐정으로서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에겐 이름을 날릴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사건 추리에 관해서 나만큼 많이 공부했거나 나 정도의 재능을 가진 사람은 현재는 물론 예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사할 범죄가 없다는 겁니다 있어봤자 솜씨 서툰 악당들인데다 그들의 범죄 동기란 런던 경찰국 형사들조차 알아낼 수 있을 만큼 머니 들여다보이죠 나는 홈지의 오만한 말투에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화제를 바꾸는 편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은 뭘 찾는 걸까요 나는 도로 건너편에서 초조한 듯 벽에 적힌 주소를 훑어보며 천천히 걷는 사내를 가리켰다 다부진 체격의 사내는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손에는 커다란 푸른색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무언가 봉투 안에 든 내용물을 전달하러 가는 사람이 분명했다 저기 보이는 퇴역한 해병대 하사관 말입니까 셜록 홈즈가 말했다 대단한 허풍선이로군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우리가 지켜보던 사내가 우리 하숙집 대문에 적힌 주소를 보더니 재빨리 도로를 건넜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나고 아래층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리더니 묵직한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다 셜록 홈즈 선생님께 온 정갈 입니다 사내는 안으로 들어서더니 홈즈에게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그의 오만함을 깨뜨릴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홈즈는 자신이 아무렇게나 둘러대며 말할 때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최대한 상냥하게 물었다 실례지만 혹시 직업이 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퇴역군인 조합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합니다 사내는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복은 수선을 맡긴 터라 입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군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는 약간 심술궂은 표정으로 홈즈 쪽을 바라보며 물었다 영국 해병대에서 경보병 하사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런데 답시는 없습니까 홈즈 선생님 알았습니다 사내는 소리나게 발 뒤축을 모으더니 손을 들어 경례를 붙이고는 사라졌다 3장 로리스턴 가든의 미스터리 나는 홈즈의 이론이 실제로 유용하다는 증거를 눈앞에서 보고 상당히 놀랐다는 것을 고백한다 그의 분석 능력에 대한 존경은 놀라울 정도로 커졌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나를 현혹하려고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두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홈즈가 도대체 뭘 얻을 수 있을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말이다 고개를 들었더니 그는 막 편지를 모두 읽은 상태였다 공허한 눈빛에 흐리멍덩한 표정이 멍한 상태인 듯 보였다 홈즈씨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겁니까 내가 물었다 뭘 말입니까 홈즈는 언짢다 니듯 말했다 그러니까 아까 왔던 사내가 퇴역한 해병대 하사관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 시시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홈즈는 투명스럽게 대답 하단이 이내 웃음을 지었다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한참 생각을 하던 차에 방해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방해하신 게 더 잘된 일일 수도 있겠군요 그건 그렇고 선생께서는 아까 왔던 남자가 해병대 하사관이었다는 사실을 모르셨다는 겁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아는 건 쉽지만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설명하자니 어렵군요 둘 더하기 둘이 왜 넷인지 증명해보라고 하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뻔한 사실인데도 말이죠 남자가 길 건너편에 서 있었을 때 그 사람 손등에 커다랗고 푸른 단 모양 문신이 보였습니다 뱃사람이라는 의미죠 하지만 그 사람은 군인다운 태도를 지녔고 길게 구레나룻을 길렀습니다 결국 해병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상당히 거만해 보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통솔하는 듯한 분위기를 확연히 풍겼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지팡이를 흔드는 모습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표정에 흐트러짐도 없고 단정한 중년 남자 그 자체였지요 그런 사실을 모두 고려하니 예전에 하사관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홈즈씨 멋지군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별것 아닙니다 홈즈는 그렇게 말했으나 내가 깜짝 놀라며 감탄하자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다 조금 전에 요즘에는 범죄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내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홈즈는 심부름꾼이 가져온 편지를 나에게 내밀었다 이런 끔찍한 일이군요 편지를 읽어내려 가던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약간 이상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편지를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홈즈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소리내어 읽은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친애하는 셜록홈즈 선생에게 지난 밤 브릭스턴가에 있는 로리스턴 가든 3번지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에 순찰을 하던 경관이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빈집이었기 때문에 경관은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문은 열려있었고 가구라고는 보이지 않는 거실에 잘 차려입은 신사의 시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신의 후주머니 속에는 이너크제이 드리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라고 적힌 명함이 한장 들어있었습니다 소지품을 빼앗아간 것 같지는 않았고 남자가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도 전혀 없었습니다 실내의 핏자국이 있었으나 시신에는 상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무슨 일로 빈집에 왔는지도 알 도리가 없으니 난처하기만 합니다 사실 사건 전체가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오 이전에 현장에 오신다면 그곳에서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연락 주실 때까지 현장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오실 수 없다면 나중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테지만 고견을 들려주시는 큰 친절을 베풀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토비아스 그레그슨 그레그슨은 런던 경찰국에서 가장 똑똑한 형사죠 그와 레스트레이드는 형편없는 자들 가운데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두 사람 다 민접하고 기운이 넘치지만 틀에 박힌 사고를 하는 게 문제랄까요 어이가 없을 정도니까요 게다가 두 사람은 서로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서로 질투를 하는 거죠 두 사람 모두 이 사건에 관심을 두게 된다면 제법 재미가 있을 겁니다 홈즈가 이렇게 말하며 보여주는 차분한 태도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시라도 지체해서는 안되겠군요 내가 대신 마차라도 불러드릴까요 나는 큰소리로 물었다 꼭 가봐야 하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 군요 저는 도저히 구제불능인 게으름뱅이라서 직접 나서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마음만 내키면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홈즈씨 지금껏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온 것 아닙니까 친애하는 동거인 선생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내가 사건을 모두 해결했다고 칩시다 그레그슨과 레스트레이드 그리고 그들의 동료가 모든 영예를 가져갈 게 분명합니다 비공식적인 신분으로 일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레그슨은 내가 자기보다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도 그런 사실을 드러내며 인정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뭐 그렇지만 한번 가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볼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그 친구들을 비웃어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는 서둘러 외투를 챙겼다 분주히 설치는 모습을 보니 무관심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기운이 생겨나는 모양이었다 왓슨 왓슨 선생 모자를 챙기십시오 홈즈가 말했다 같이 가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달리 하실 일이 없다면요 1분 뒤 우리는 브릭스턴가를 향해 맹렬히 달리는 이륜마차에 앉아있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흐린 아침이었다 건물 지붕에 걸린 음산한 안개는 마치 진흙빛 길거리가 거울에 비친 것처럼 보였다 홈즈는 기분이 좋은지 스트라디바리우스와 아마티 바이올린의 차이에 대해 실세 없이 떠들어댔다 나는 음산한 날씨와 이제 곧 맞닥뜨리게 될 우울한 사건에 기분이 가라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홈즈씨 당장 눈앞에 닥친 일에는 별로 걱정도 하지 않는 것 같군요 나는 결국 홈즈가 늘어놓는 음악 강연에 끼어들고 말았다 아직 정보가 부족합니다 증거를 모두 파악하기 전에 추리를 하는 건 큰 실수입니다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니까요 홈즈가 대답했다 나는 손가락을 들어 가리키며 말했다 브릭스턴가에 다 왔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면 저곳이 바로 그 집 같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부 여기서 세워주시오 그 집은 아직 백여미터 넘게 떨어져 있었지만 홈즈는 마차에서 내리기를 고집했고 결국 우리는 남은 거리를 걸어가야만 했다 로리스턴 가든 3번째 집은 불길하고 위협적인 모습이었다 큰 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그 집을 포함해서 모두 네 채의 주택이 보였는데 두 집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나머지는 비어있었다 빈집들은 음침하게 연달아 있는 텅빈 창문들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황량할 정도로 아무 장식도 없는 창에는 새 노음이라고 적힌 종이들이 여기저기 붙어있었다 시들어가는 식물들이 띄엄띄엄 보이는 조그만 정원이 집 건물과 도로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정원 사이로 좁은 오솔길이 나 있었는데 색깔이 누르스름한 것으로 보아 흙과 자갈이 섞인 듯 했다 밤새 내린 비로 어디든 할 것 없이 매우 질퍽거렸다 끝에 나무 난간이 달린 1미터가량의 벽돌담이 정원을 둘러싸고 있었다 건장하게 생긴 경관 한 명이 벽에 몸을 기대고 서있고 할일없는 불황자 여러 명이 경관 주위에 몰려서서 고개를 길게 뺀 채 뭐라도 보이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잔뜩 힘을 준 눈으로 안쪽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나는 셜록홈즈가 서둘러 집안으로 들어가 사건의 비밀을 파헤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듯 했다 무관심해 보였으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인도를 따라 어슬렁거리며 얼빠진 표정으로 땅바닥과 하늘 도로 건너편에 보이는 집들 그리고 벽돌 다미에 나무 난간을 물끄러미 둘러보았다 조사를 마친 홈즈는 정원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땅바닥을 뚫어지게 내려다보면서 길 옆에 있는 풀밭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다 중간에 두 번 걸음을 멈추었는데 한 번은 그가 웃음을 지으며 만족스럽다는 듯 감탄사를 내뱉는 소리가 들렸다 점토가 섞인 땅에 발자국이 잔뜩 나있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많이 오갔기 때문에 홈즈가 그걸 보고 무언가 알아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예리하고도 재빠르게 뭔가 알아내는 그의 능력이 남다르다는 것을 경험한 나는 틀림없이 내가 보지 못한 많은 것을 찾아내스리라 짐작했다 이번 시간에는 홈즈와 왓슨의 첫 만남 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4 3 5 6 5 5 6 5 5 5 6 9 7 10 11 12 12 12